야, 누나 왜 아느냐, 사람 물어놓고. 사람 왔어요. 얼음물이랑 컵 줘. 더럽게 치져대네. 일찍 왔네? 괜찮아? 괜찮지, 그럼. 네가 안 괜찮은 것 같다. 하루 이틀이냐. 왜 불렀어? 튜닝 끝나고 이제 좀 써먹을 애를 이렇게 만들어놨어. 우석동에 바이오타운 들어온다는 소문 들었지? 어디? 가게 뒤쪽으로 개발된다 된다 말만 많던데 있잖아. 그 회사 이사라는 사람이 데려온 인간인데 현장 소장이라고 폼은 폼대로 잡더니 하는 짓거리하고는. 그 인간은 어차피 말도 안 통할 놈니까 됐고. 이사한테 바로 가. 이사야. 네 동생인 걸로 해. 위자료를 얼마는 받아내야. 애도 좀 추스르지. 사장님이 찾아요. 어. 보통 얘기 아니야. 조심해. 20%는 내가 먹는다? 난 이래서니까 마음에 들더라. 아니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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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이런 느낌을 teas임을phas할 수 있습니까? 예요. 아니요.